셀바스 AI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호재가 터졌죠. 우선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음성인식 이런 AI도 함께 되고 있죠. 특히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이거를 통해서 통역을 제공하는 통역을 제공하는 이런 AI 갤럭시 버즈를 출시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우리 외국 가서 이 버즈 한 개만 끼고 있으면요. 외국말 들려도 한국말로 바로 들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가 누구냐? 셀바스 AI라는 거예요. 진짜 내년 하반기쯤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그냥 바로 이미 부각을 받아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3년 뒤에 나오든 뭘 되든 간에 이게 나온다라는 게 나오면 삼성전자에서 음성 AI 관련된 기업에게 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사용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온 디바이스에 연결만 되더라도 충분히 통역이 된다. 이게 포인트죠. 보세요. 이걸 보면 4개 통역사 AI 품은 갤 버즈 뜬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만 팔릴까요? 아닙니다. 해외 수출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에 기술력에 대한 특허도 있고 지척재산권 IP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셀바스 AI가 언제든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특히 현재 61선과 121선 위에 차트가 안착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조만간 뜬다. 팩트예요. 절대 우리가 절대 여기서 손절하거나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이죠. 특히 지금 보세요. 이걸 언제 알았나 연기금들은 이전부터 계속 쌓아두고 있고 현재 금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이전 AI 혐창 폭등할 때 기관들 참여가 그렇게 세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짜 기관들 참여가. 지금 갑자기 바뀌었어요. 판도가. 저는 예상하는데 이번에 가면요. 4만 2천원 이상 올라갑니다. 이번에 오르면은. 그 정도로 강한 녀석들이다. 지금부터 들어가도 1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절을 언제 해야 되죠? 딱 62선. 18,700원만 안 뚫리면 돼요. 18,700원만 안 뚫리면은 우린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폭도 적고 수익 먹었을 때 100%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이런 지점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게 뭐 검색식으로 나오는 지점은 아니지만은 현재 재료의 지속성도 그렇고 이제 이런 수급도 그렇고 이런 것만 잘 파악하면은 돼요. 특히 우리 개인 출자자분들이 이게 가장 편해요. 기관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게 뭐냐면은 기관들은 포트폴리오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껏 매수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의 장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도 이제 개미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그래서 아까 손절가, 목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격대 말씀드려도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에 딱 파일 저장해두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셀바스 AI 대응 저작집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A안, B안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올랐을 때 시나리오, 내렸을 때 시나리오에 맞는 매수가, 매도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손절가 다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고 따라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수익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딱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여기 간단히 아까 제가 이렇게 셀바스 AI 대응 저작집이죠. 그냥 간단히 종목명 적어주세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종목명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받으셔야지 빨리 매매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일매일 수익량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드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텔레...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재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